오늘은 가스레인지 및 후드 청소 준비물은 날짜 지난 손소독제, 알코올 물티슈 일단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것들을 다 싱크로 옮기고 마른 먼지와 제대로 청소기를 흡입합니다 손소독제 뿌려줘서 떼를 물리고 손잡이도 떼줍니다 칫솔로 쓱 마른 행주로 쓱 후드 필터는 떼서 식쓰기로 넣어주고 후드는 알코올티슈로 닦는게 제일 깨끗해요 후드가 오래되니 이음새쪽에 기름이 떨어지는데 키친타올 곱게 접어서 이음새쪽에 넣어주면 기름방울 안떨어져요 이제 역순으로 조립 후드 필터는 솔질도 해봤는데 이게 제일 깔끔해요 고마워요 나이이모님 말려주고 다시 제자리 착착해주면 도비 이즈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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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